정선 때의 툽을 시작하기 다하셨어? 보통 내용을 안 알아요? 포로리야 도로번호까지 이런 거 물어보겠죠? 도로 번호 내용? 뭐하고 있어요 뭐 뭐 아 지금 포로리가 도토리 따고 있는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읽고 책을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아니, 나 읽는 척을 하는 거야. 아니, 거기서 이제 친구들. 페이지 펴주세요. 74페이지에 뭐하고 있어요? 보노보노, 보노보노 나와요? 보노보노 뭐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아, 오케이. 본어보다 잘 몰라. 자, 그럼 일단 이제 다 이거 다. 보노보노. 다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는 척을 해야 되네. 보노보노가 생각보다 인생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요. 아, 그렇게 해요. 보노보노 아버지가 보노보노야 삶은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하자. 우와, 맛있겠다. 아, 진짜? 아, 아프고. 야, 마실 거 주셨다. 나, 나, 나.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네, 여러분. 남, 남, 왜 거기 누구냐? 아, 아. 와, 받아주셨어. 정우아. 원래 책을 띄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잠시 태권도 나갔다 와. 네, 이제 김남준은 까졌고. 자, 이제 갑시다. 괜찮아, 그래도 6분의 1 아닙니까? 일단 마실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니, 저 마실 걸 먹고 싶어서. 이거 선물이죠? 정국이, 책이 있어요? 네, 있죠. 책이 없어요? 있죠. 그 만화책 지은이가 줬어요? 그 책 보면 나오죠. 근데 가르쳐주기 싫어요. 그래, 혼자만 알고 있어.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야. 가르쳐줄 필요 없잖아. 만화책 종류가 뭐예요? 보노방도라는 종류지. 보노!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누구예요? 아이, 안 가르쳐줘요. 1번 분이십니다. 몇 번이에요? 1번, 1권부터 6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권입니다. 오, 좋아, 이거. 거짓말 삼지기 이제. 아, 뭐 심장 안 뛰면 되죠, 뭐? 자, 이거. 자,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어, 지금. 만화책 있어야? 예. 어, 경희는 만화책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건 진실 아니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아, 통 안 아팠지? 어. 근데, 아니야. 정답은 띵동 이러고 넘어가는데. 아, 그래요? 다른 줄 알고 갈게요. 그냥 가세요. 자, 호기. 네? 사이크 없어? 네? 사이크 없나? 없죠. 없죠. 없죠, 진짜. 아니, 형이 신장 못하나? 아, 아니야. 사이크 어때? 왜? 지민이가 지금 다 왔어요? 저 봤죠. 내가 진짜 봤어요? 다 봤죠. 1권부터 32권부터 다 봤어요. 오, 그럼 지민이가. 그럼 지민이가. 3권부터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국아. 아, 네. 대사 한 말 읽어줄래? 봐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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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어. 저한테는 대사 안 물어봐요. 책장에 한 번 넘겨 볼래? 어, 넘겼어. 지금 정확하게 넘기도 했어. 한 장 전에. 죄송재에 귀로 책장 쓰는데. 넘겨가서. across the screen. 아, 형 근데 이제 연기가 맞나? 잘한다. 괜히 그거 안 탕하자. 잘하지? 영화 예술학과인데. 정국 거짓말 탐지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정국이 거짓말 탐지기 하고 정답 맞추시는 걸로. 정국이 지금 연기한 거예요? 안 하는 거? 연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니에요? 네, 진짜입니다. 연기 아니에요?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니에요? 재진미입니다. 연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키시 쇼. 이거 어렵다, 솔직히. 정답. 이거 어렵다, 솔직히. 그름의 단계 풍과 서사. 내가 연극이 형 와플하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책 없는 척을 치사해. 진짜? 진짜지? 그래. 하고 생각 없어요? 아니, 아니. 그냥 좀 보세요, 빨리. 자, 자. 내 컷만. 되게 많이 했었잖아. 태형이. 태형이가. 태형이. 태형이. 아, 있는 데 없는 척도 잘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데 없는 척도 잘했잖아요. 자, 좋았어. 스파이도 이런 거지? 네. 자, 됐습니다. 없는 멤버들. 짜자잔. 위군이었습니다. 어렵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심리전에, 심리전에. 자, 갑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네. 갑니다. 전국부터 할게요. 아, 네. 표지 그림을 설명해주세요. 표지 그림이요? 보노보노 캐릭터가 저기, 저 누구야? 수달? 물이 있죠, 강. 강에 있어요. 강이 있고, 풀이 있어요. 저 뒤에, 저 너구리도 보이네요. 보노보노 뭐하고 있어요? 보노보노 수달이잖아요. 수영, 수영하고 있죠. 표지에 수영하고 있어요? 네. 5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아, 보노보노가 저기, 너구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뭐? 보노보노야. 보노보노야. 너불이야. 나 때릴 거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손잡고 그랬구나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었구나. 네요. 네? 6페이지를 열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 숫자를 얘기해주세요. 6페이지, 6페이지. 아, 진짜 맛있겠다. 6명이요. 아래에. 예. 거기에 6명 나와요. 야, 많이 나온다. 아, 이게 15명쯤 나오는 거 같은데요. 야, 보노보노가 울고 있네. 뭐라고 그래? 이러다가 만들게 된 이상한 노래가 있을 거야.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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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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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아니, 아까 보니까 대사들이 되게 좀, 좀 특이하더라고. 아, 재민이. 예? 25페이지으로 캐릭터 몇 명 나와요? 한 명이요. 한 명 누군데? 네. 보노보노. 아, 보노보노네. 보노보노지. 보노보는 밥 먹고 있네. 조개 먹고 있네, 저거. 간식들 보다니자. 야, 호빈은 진짜 좀 걸릴 확률 높다. 확실하게 하겠다. 보노보노자. 보노보노? 너불이요? 너불이요? 너불이 약간 못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 근데 이거 흑백 많아요, 흑백 많아? 어? 어? 안 보지겠다. 어? 안 보지겠다. 근데 이거 흑백 많아요, 흑백 많아? 어? 안 보지겠다. 왜, 너 남일도 뭐 했냐? 지민이가 했어. 네. 책을 그 가리비 하나 들고 얼굴 가리비 하나 들고 얼굴 가리비.